아 스포? 완전 또 다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늘 파란 하늘 아래에서 푸르른 노래 불러요 이거 스포 좀 잘한 듯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오 마이 Visit 가장 큰 강점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매력? 관전 포인트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? 아주 그냥... 블루 블루 파티 이렇게 네 나야.